영등포구 영등포구가 고립, 문둔 및 저활력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먼저 군은 올해 SNS 카카오톡 채널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설하고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혹은 SN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림검사, 성격 및 기질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마음동행 서비스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혁원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청년들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